자, 아이스크림 컴온! 아이스크림! 맛있겠다!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. 검증을 갈 건데 연희 양에게 뺏기지 않으시면 됩니다. 거의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십니다, 이분이. 30초, 연희 할 수 있다. 로켓 퍼츠! 로켓 퍼츠! 아, 제발 돌리지 않네! 자, 세르들 얼굴에 로켓 펀치를 날리세요. 아, 현희! 아, 빨리! 이렇게 시간 걸어요? 아, 이렇게 떨어지니까! 빨리, 빨리, 빨리! 아니, 빨리, 빨리 다 할 수 있... 그렇게 해야죠! 야, 이것은 일난다 지금. 오케이. 연희, 연희! 잡을 수 있어! 연희, 연희! 연희, 연희! 아, 연희, 연희! 매니크림! 매니크림! 그렇다, 연희야! 나 로켓 펀치야! 연희, 연희! 몇 장이었어요? 실패! 아 연희 힘드네요 아이고 아 어때요 연희야? 여기 있어 어? 오 끝까지! 아 농락하고 있어요 아 세로돌! 오 세로돌! 야 니네 팀이지? 팀이야 팀이야 다 바람잡이 다 바람잡이 내게 차! 내게 차! 오! 하기가 있어 야 밀당이 대단하시네 쓸뜻말뜻하면서 안 주시네 대단합니다 야 고르죠? 야 고르는 터키 아이스크림이네요 30초 저도 한 번 할까요? 저는 계산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돈 받는 것까지 아 세로돌 아저씨 저 아이스크림 주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저는 딸기 좋아합니다 딸기 딸기요? 네 물고루 드릴까요? 섞어서 드릴까요? 딸기랑 바닐라 섞어서 주세요 물고루 주켜라 섞어서 주켜라 똑같은 말 아니야? 물고루 드릴까요? 섞어서 주켜라 다 뭔 소리예요? 아 깜빡이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진짜 어려워요 시작 아이고 아이고 진짜 어려워요 저거 진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장아옷에 한 번도 없는 장아옷에 한 번도 없는 진짜 이 콘 있는 줄 알았어요.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한테 내 머리. 어렵다, 이거. 진짜 어려워. 미안해요. 그만. 일단 계산하시죠, 계산. 돈 받으세요. 조금만 나한테. 전체 역전 키키키키키키키키. 그러면 안 되는데.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나가면서 이러다 손님은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되는데. 아이스크림도 안 줘요. 그래요? 라운드 1. 콘 아이스크림 뺏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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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